여러분은 회식 좋아하시나요? 남성분들이라면 회식도 사회생활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건데 이상하게 여성들에게는 그런 마인드를 찾아보기 힘들죠. 오늘은 여러분께 사회생활을 하며 여성들이 느끼는 괴리감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 삼성전자 여직원이 블라인드에 자신이 꼰대냐는 질문을 하죠. 우리 팀 사람들은 나포함 부장님들도 회식 별로 안 좋아함. 근데 임원이 회식을 좋아해서 자주 회식을 참여하고 자율 참석이야. 싫어도 승진 생각하는 전연차 직원들은 꼬박꼬박 참석했고 남자만 참석하지 여자들은 가끔 하도 술도 안 마셔. 나는 여기서 골프까지 배워서 같이 라운딩도 뛰고 다녀. 근데 우리 팀 여자들 진급 다 떨어지고 나는 2년 먼저 진급했거든. 우리 팀 여자들 자기들끼리 유리천장 비슷한 느낌으로 대화 나누는데 회식은 사회생활의 기본이고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승진이나 좋은 업무 따내는 게 당연하잖아. 자기들이 안 해놓고 유리천장이라고 나 뒷담 까는 건 이상하지 않아? 업무 실적 당연히 내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파트장님 그룹장님이 나 밀어주잖아. 내가 술자리에서 큰 과제 해보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 어필해서 따낸 건데 이건 능력 아닌가?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. 솔직하게 말해서 저 역시 회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적어도 수간호사 앞에서 혹은 선배들 앞에서는 회식이 싫다는 티를 내지 않았죠. 어차피 신입은 업무로 평가할 게 없습니다. 똑같이 못하는 건 마찬가지이니 말이죠. 그러면 당연히 윗사람에게 어필하고 일 배우고 싶다 말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? 이 사항에 대해서 여시들 중에 혹시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경우 있어? 라는 여초 커뮤니티의 말이 있습니다. 저 솔직히 화나는데 꾹 참고 말씀드립니다. 대놓고 저만 빼고 회식하는데 저도 회사 식구 아닌가요? 라는 말을 하죠. 그리고 상대방은 여시시가 착각하는 게 있나 본데 전체 회식 아니고 친한 사람들끼리 먹는 거야.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죠. 이 여자는 제약회사의 남초문화가 싫었다. 회식자리에서 여자 신입들 윗사람들에게 인사하라 강요하는 게 꼴보기 싫었다며 회식문화 개선 건의를 했었고 쓰레기 꼰대 문화는 fm리스트가 아니어도 일반 사람이라면 인지하고 고쳤어야 했다. 근데 그거 말 한번 하고 나서 팀원 절반 정도 참여하는 회식자리에 나 빼고 한다는 걸 들었음. 한남들 회식자리에서 딸랑거리는 거 잘 안다고 칭찬받고 인사평가하는 거 지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회사 엎어버려야 하는 걸까? 라는 발언을 합니다. 그리고 여성들은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샤바샤바 엉덩이 잘 빠는 게 업무야. 잘못된 회식문화 바꾸려는 여시는 잘못 없어 남자들의 회식문화가 잘못된 거니까. 한남들은 회식 참여하는 것도 회사 생활의 일부라고 하는데 한심할 따름. 여시 진짜 멋있다 여시 같은 사람 진짜 사회구성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. 라는 말을 합니다. 여러분은 신입들이 회식자리에서 윗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게 꼴보기가 신라요. 그게 잘못된 사실이라 건의를 해서 분위기를 엑스창 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? FM 리스트라고 돌을 맞는 게 아니라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. 친한 사람들끼리 술 먹는 것도 위대한 FM들의 허락을 받고 먹어야 하는 상황.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말하는 여성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회식 때 노력하는 남성과 노력하지 않는 여성이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생각하십니까?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건 당연한 문화인데 잘못된 회식문화라 생각하십니까? 언제나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 노력도 하지 않고 동등한 평가를 받으려는 도둑놈신보를 알아봤네요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유리천장은 개뿔.